피크타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증명해준 무한한 가능성을 응원합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울지마 이것들아. 너네가 울면 내가 뭐가 돼. 어? 야 야 너 울지마 야 울지 말고 올라가서 잘해. 고생 많았다. 자 자 형 행복까지 하겠습니다. 다 부숴버려. 알지? 다 울지마. 고생하셨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울지마. 감사합니다. 일단 하자. 일단 하자. 우리 A연합의 맏형 시훈씨 갈게요. 울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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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좋은 형들과 좋은 동생들 많이 만나고. 저희 팀의 단점을 너무 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서 앞으로 더 높은 위치에서 다시 만나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울지마. 정말 떠나기 싫네요. 정말 많은 것 배우고. 정말 많은 것도 얻어갑니다.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울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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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서 너무 좋았고요 여기서는 이제 보여드릴 수 없겠지만 꼭 저희 BDC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채로 찾아가겠습니다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가야되는데 참 그렇죠? 고생하셨죠 무대 준비 잘했는데 아쉽다 야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아 미안하다 울고 울고 울지마 울지마 잘했어 잘했어 저 봤으면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지마 이만 잘했어 잘했어 미안해 형들이 같이 따줬어야 하는데 은혜피스 누가 염두 싶다 아 감사합니다 잘했어 잘했어 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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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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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저는 진짜 많이 생각했던게 히크타임 하면서 더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애들도 들어온지 얼마 안되서 그런데 히크타임 하면서 진짜 많이 끈적끈적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못했었는데 이렇게 히크타임 이거 어떡하지? 이런 느낌인데 많이 가르치고 또 여기까지 왔어요 네 미안하고 있고 감사도 있고 오케이 불고유만 괜찮아 아직 대중들에게 보여드리지 못한 많은 저희 매력을 가지고 있고 가능성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쉬운건 아쉬운거대로 남고 뭔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되게 많이 배운 것도 많고 좋은 인연도 많이 쌓아가고 너무 저희가 좋은 경험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정말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십시오 더 높이 올라가십시오 더 높이 올라가십시오 더 높이 올라가십시오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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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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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는 순위를 예상하고는 있었어요 이제 저희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면 붙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이제 어느 정도 마음에 좀 담아두고 있다 보니까 막상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조금 더 차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물론 후회는 남지만 되게 많은 거 배우고 가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피크타운 덕분에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들 지금처럼 꿈 잃지 말고 좋은 꿈 이룰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투표 덕에 또 희망을 많이 얻었고 앞으로도 저희가 열심히 하면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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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팀 내시가 더 익숙해 일단 이 피크타임을 통해서 저희가 있다는 사실과 저희의 색깔이 이럽니다 라는 걸 좀 보여드리는 계기가 돼서 너무 일단은 너무 좋았던 추억이고 경험이 됐던 것 같고요 이렇게 많은 좋은 사람들이랑 또 같은 꿈과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기회가 인생에 얼마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항상 이 시간을 기억하고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크타임을 통해서 실력도 피크를 향해 완전히 찍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패기랑 열정 절대 잊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BXB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BXB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둘, 셋 9시 안녕하세요 지금 9시입니다 와우 인사드리겠습니다 둘, 셋 쇼! 블리처스 안녕하세요 블리처스입니다 팀 9시는 블리처스였습니다 블리처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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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합니다 그래도 에이투비가 살아서 다행이다 죄송합니다 축하해, 축하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주, 올라와 아우 고생했어 형도 고생했어 방송에서 보자 너무 미안해 아, 진아 형 땡기해 다행했네, 재밌겠다 진짜 다행이다 노래 보고 너무 미안해 아, 아잉 진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다행이다 또 생각보다 그 기간 빅타임 하는 기간을 아까 들었을 때 생각보다 되게 오래 됐더라고요 5개월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너무 정신없이 이렇게 지나간 것 같은데 잘 어쨌든 이렇게 여기까지 끝 와서 정말 대견 하고 멋있습니다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마음가짐이 좀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전에는 이제 저희가 음방만 다녀서 다른 팀 분들의 마인드나 이제 그런 걸 아예 느끼지 못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피크타임을 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겠고 그리고 왜 이 무대에 대해서 간절하게 느끼는지도 알겠고 그리고 또 그 무대에 대해서 최선을 한다는 뜻을 좀 이제 깨우친 것 같아가지고 팀도 팀이지만 개개인의 좀 성장이 피크타임을 통해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피크타임은 지금부터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블리셔스 고맙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라운드로 가게 될 추가한 팀은 2시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진짜 축하해요 요 아 아 편한 아 아 아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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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께하지 못하는 팀들은 본인의 팀명을 공개하고 피크타임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둘 셋 스타일빈스 안녕하세요 ATBO입니다 팀 5시는 ATBO였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비록 피크타임에서 끝이 났지만 피크타임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세계 최강이라는 것을 꼭 증명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츠 고 말도 이쁘게 따라가겠습니다 선배님들 이미 멈춘다 이미 멈춘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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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했어 진짜 축하해요 진짜 축하해요 진짜 축하해요 실력도 물론이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얻고 가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의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? 부족한 점을 진짜 옷 다 벗고 맞닥뜨릴 수 있었어가지고 진짜 너무 큰 발전의 가능성을 열어준 서바이벌인 것 같아서 너무 나은 거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저희 팀 5시이자 ATBO를 지금까지 응원해주시고 투표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지금까지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다음 피크타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요 계속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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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이름 보이시면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마지막 피크타임 슬레이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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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기 싫다 아니 이게 시감이 별로 안 났거든요 솔직히 합타임이 끝나보다 그냥 박수 쳐주니까 좀 그랬는데 이거 마지막으로 신다 보니까 좀 약간 시간나네 우리가 다운드로는 얘기하고 치십시다 피크타임 자익기전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야 끝났다 진짜 끝인데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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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.